뭐야 왜 보고 있어 왜 보고 있냐고 나 농락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나 상호적용 못해 뭐 인사한다 이런거 없어? 인사해줄 순 없나? 하지마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아 구급상자에 내구도를 추가한다 아 붕대로 인해서 내 내구도가 세지는게 아니라 붕대로 구급상자를 감아 구급상자가 단단해져 이건 생각 못했네 초꼬보는 옛날에 데드바이 데이라이트를 산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그건 다잉 라이트였어 데이라이트가 아니었더라구요 바볶고 그래서 재빨리 환불하고 데드바이 데이라이트를 샀죠 아직도 헷갈려 이게 데이라이트인지 다잉 라이트인지 저는 참고로 뭐 숨바꼭질류 뭐 배틀로얄류 마피아게임류 굉장히 안좋아하거든요 뭐가 재밌는질 모르겠어 근데 해보족 이거는 한글좀 와 한글좀 줘 아 이것도 숨바꼭질류 말고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말이야 이것도 숨바꼭질말고 막 삽스토리 있는 으아 rpg 였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으 어 랭귀지 랭 랭 랭귀지 휴 있었어 아 모셔 적용이 안됐나 본데 더 게임 어스 비 아 리사트 해야된다고 알았어 데드 바이 데이 라이트 죽음은 탈출구가 아니다 서브 타이틀이야 이게 아니면 한글 제목이 이거야 데드 바이 데이 라이트 라는 뜻은 이건가요 데이 라이트 그러니까 일출의 죽음 일일 의식 엔티티가 보상할 것입니다 발전기를 수리함 생존자 사례 윌리엄 빌 오버백으로 살인마로부터 120초 동안 도망치기 띠 띠 띠 띠 리얼 함 해볼까 아 생존자 살인자 살인마 쫓는 역할 하는 사람 쫓기는 역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구나 안개 속에 도달한 것을 환영합니다 두리번 두리번 그거 아니야 그 퍼시핑림에서 그 괴물한테 괴물이랑 뇌 연결한 사람 기계들이 더 많은 빛을 만들어낼수록 자유에 가까워진다 희생제 희생제가 뭐야 희생제품 그런 의미야 아니면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야 소리 진짜 요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하면 시끄러우니까 괴물들이 날 잡으러 잡으러 올 수 있겠네? 이걸 어떻게 해? 이거 할 때 다 와서 잡아먹히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하냐? 진짜 무섭네 스킬도 있대요 스킬 뭔데? 스킬 체크랍니다 아 뭔데 그게? 아 정확한 타이밍에 뭘 누르면은 조금 추가 효과를 준다 으악 어렵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거 너무 어려워 타이밍 너무 뻑뻑해 아하하하 큰일인데? 너무 빳빳한데? 타이밍? 초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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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지도 몰라 아뇨 하는 족족 잡아먹히던가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성공할 때까진가보다 이거 한 번은 성공해야지 한 번 은 예스 근데 뭐 대단히 빨라지진 않네 그렇다고 한들 와 이걸 언제 다 굳혀? 이거 진짜 오래 걸린다 아 저게 살인자다? 아 붉은 안광 붉은 안광이 보인다면 소리 잘 플레이 해야되네 안온다 야지 안온다 은신 어 역시 컨트롤은 은신이죠 으그그그그 웹을 따라 달리는 것은 붉은 긁힌 자국을 남기고 까마귀들이 날아가게서 아 도망도 생각하면서 해야돼 도망도 엄청 생각해야돼 살인자의 판자집 지하실 와 근데 이 지하실 가는 건 진짜 위험한 거다 살인마랑 걸리면 그냥 옴삭달싹 없이 그냥 잡아먹히는 거고 어 오우 이 빛 봐 진짜 무섭다 그럼 여기 아이템이 있을 것이다 아니야? 실명도 했대요 나 왔어 본브림홍브림 онд 무헝브리임 kto 이렇게 하면 잡힌다? 이렇게 하면 난 죽는다? 왜이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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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fin 잡히는게 아닌데 잡혔나? 내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야 이걸 어떻게 탈출해? 이건 이건 오우 야쓰 이야 뭐야? 이건 야 근데 너무 무섭다 어 인간이 날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정도 찔렸으면은 그냥 죽는거 아닐까 사실상? 와 무섭다 잔인하다 난 이 관통하는거 되게 무서워하겠는데 신체에 관통되는거 막 찔리고 막 뚫리는거 잉포게임은 좋아해도 그건 너무 무서워요 관통상 같은거 진짜 난 무서워요 그래서 주사도 못 주사 맞는것도 싫어요 음이 뚫리는거잖아 내 엉덩이여도 엉덩이여도 엉덩이도 소중해 그걸 찔리게 하는건 난 진짜 무서워 아 이게 진짜 다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예쓰 기분 좋아졌어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긴 하네 게임이 그냥 도망치고 찾을거 찾고 저기요? 아무도 안걸려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서 걸려야 되는게 아닌가 다른 갈고리가 있을거 오우 야 저거 목매달아 죽은거 같다 어따 야 무섭다 다른것보다 관통상이 난 너무 무서워 차라리 묶어두면 안돼? 뭐 관통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그를 그녀를 치료시켜준다 둘이 뻘떡 일어났어 팀워크 마지막 발전기를 수리하십쇼 같이하면 좀 빠르다 그렇게 빠르다아 그 느껴지지 않아 와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거 너무 타이밍 빡빡해 나 이거 잘 못할거 같아 아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막 무조건 이것만 문만 다 따연다고 될것도 아니고 또 적도 어딨을지 적당히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뭐야 근데 궁금한게 생존자들이 다 발전기 열었어 그리고 출구 열게 확실해 그러면 살인마가 그냥 여기 있으면 끝나잖아 살인마가 그냥 요 앞에서 대결하고 있으면 탈출 영원히 못하고 끝나는거 아니야? 뭐라겠다 일단 해보자 일단 진게임 해보자 사실 무서운것 보다는 막 잔인한게 난 더 신경쓰요 난 그런거 안좋아하는데 꼭 친구들 중 한두명 꼭 그런애 있지 않아요? 꼭 음침한 애들이 뭔가 뭔가 막 피 튀는거 좋아하고 막 몸 절단된거 보는 애들이 있었어 학교에 가면 꼭 중학생인데 막 컴퓨터실에서 진짜 인간 막 갈르는걸 막 그런거 보는 애 있었어 근데 그런애들은 뭔가 딱 쾌활하진 않아 인간이 뭔가 되게 음융하고 무서워 뭔가 가까이 가기 좀 무서워 으악 으악 나 트롤..트롤 소리 듣는거 아니야? 어 뭐 노랫소리나 으악 도끼 날라온다 도끼 날라온다 으악 나 다 피했어 맞춰보시지 오오오 오우오호 후후 오우야왜이렇게 빨라 아하핳 아 왤케 빨라 어떡해 으악 으악 하하핳 ㅎㅎㅎ 남키야 요케야? 아악 저리 가 아 저리 가 몸부리는 의미가 있나 이거? 무서워 이거 살줄 기회는 어떻게 하다보면 되는건가? 그냥 운으로? 아 이렇게 해서 누가 가져가는구나 재물이었구나 캐리건 아냐 저거? 날개 이거? 죽었다! 욕듣겠다 야 난 근데 이거 생존자 살인마 이런 거는 다 고수들이 잘하니까 맵 아는 사람이 하면 진짜 압도적이겠네 야마오카 가문 주택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길이 쭈깡 띵띵띵띵 안녕 여기로 가면 뭐야 너무 시끄러운데? 어 무서워 나 깜짝 놀랄까봐 이거 누구 오는 소리 아니야? 쿵쿵쿵쿵쿵쿵 하싸 하싸 야 이러면 도망가 이러면 도망가야 돼 아 까마귀 소리도 나고 아 까마귀 소리도 나고 와 근데 되게 패허가 되게 절망적이다 맵이 엄청 무서워 아 까마귀 왜 동네방네 있어 어 뭐야 이 게임 관광하면서 하면 안되겠지? 아 까마귀 도망가si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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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우 нес 무서워 우아아아악 뭐 순간이동 했넣어 미치 야 이건 너무하지 아 귀신이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벗어나냐? 어디갔어? 야 이걸 어떻게 벗어나? 나 절단에 피 흘리고 아주 야 나 따라오는거 봐 이렇게 그냥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할 때까지 도망가야 되는거야 그냥? 야 끝까지 야아 좋은 생각이다 근데 으아악 이럴때 내 친구들이 할거 하면 되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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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탈출기회는 뭐에요? 확률이야 아니면 무조건 더 아파하는데? 탈출 못하잖아 이거 아 혼자서는 안되나? 이걸 모르겠네? 이거를 눌러야 뭐 내가 도망갈 수 있는건지 뭔지 모르겠어 가봐 이거 탈출 안되잖아 으아악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힘들어 저리가아 힘들어 힘들다아 누구야 아 친구다 누구야 아 친구다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이거 하나도 우리 하나도 안고쳤어 으아악 하하하하하하 오래 살았죠 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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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림 다하면은 다시 살아갈 수 있나? 아니면 저 이 귀신이 이동이 힘들어지네 아 그렇네 귀신의 이동을 방해하네 야 여기 아까 내가 세웠던 곳이잖아 똑같이 또 걸렸어 근데 뭔가 약간 그래픽이 만화 같아서 그런지 막 으아악 깜짝이야 하면서 막 무섭진 않다 난 의외로 이런거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잔인하다는거 잔인하다는거 빼곤 놀랄게 없구마잉 살인마다 다 그 막 그 매체에서 나오는거잖아 영화 소설 뭐 이런 에서 이게 제일 무서워 너무 바보같애 우리 4명이서 하나 아 4명이서 하나는 안되네 나 완전 유비같았어 이 친구를 따라갑시당 여기 누구 누구 있는거 아니야? 아니 자 나 괜히 만지다가 그거 폭발시키지 말고 근데 살인마는 왜이렇게 우릴 못찾아? 살인마가 우리 찾기 제일 쉬운거 아니야? 맵도 그렇게 넓어보이진 않고 어디가! 어디가! 갑자기 무섭게 어디가!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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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이게 뭐야 왜이렇게 빨라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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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살인마는 덩치도 이렇게 커야돼? 덩치봐 그 망치 들고있어 갈고린 어째어 뭐야 왜 보고있어 왜 보고있냐고 나 농락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나 상호작용 못해 뭐 인사한다 이런거 없어? 인사해줄순 없나? 아! 나 보고있는거 봐 부담돼 너무 부담시러워 아 때릴수가 있구나 쟤는 저걸로 으아아아 하하하하 하지마아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아 하하하하 우엌 근데 저아저씨가 나를 봐줄은 덕분에 내 친구들은 살았을거야 난 열받는거증 하나가 밑에 도움 static 이게 말을 하다 마라 너무열받아 wl 암울한 식료품 저장실 암울하다네 가볼가 가볼까 이 살인자는 어떻게 시작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네 살인마는 게임을 어떤 화면으로 볼지 모르겠네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저거 살인마 아니야? 아 갑자기 야 인간이 제일 무서워 아하하하하 나 진짜 빡대가린가봐 나 이 타이밍 진짜 못 맞춘다 이거 그냥 나 잡아주소 하면서 아니야 어쩌면 이것도 고수의 전략이라고 이걸 통해서 살인마가 나한테 오겠지 그리고 그걸로 그걸로 딴 친구들이 어그로를 빼겠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플레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아 진짜 오래 걸리는가 아 누구 잡혔나봐 예스 스킬 성공 처음인 것 같애 실전에서는 아무도 안오니 아무도 안오니 이거 내가 고칠 건데 고칠 건데 근데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누가 아픈가? 그럼 내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여기 살인마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본 것 같은데? 이거 칼 들고 있었잖아 내 선택지는 뭘까요? 적은 뭐야? 왜 보이는 거야?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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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보 멍청이 잡혔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겠지 그때 내가 저 친구를 구해주자 어 저기 있다 구해주러 갔정 구출 쉽다 되게 간단하네 아 하긴 살인마는 4명을 다 어이구야 나한테 오네 4명을 다 잡아야 되니까 한 명 확실히 죽여도 힘든구나 그리고 난 계속 내가 죽어서 죽었을 뿐이지 사실 이겼을지도 모르네 저 살인마는 느리다 어이구 아닌가 느린 게 아니었나 그러면 아이씨 까마귀 이거 뭐 하나도 안 고쳐져 있어 기다려 때렸어 나한테 오겠지? 저기 아까 저기 더 설치한 거 봤죠 저는 아 온다 온다 어그로 뺐다 어그로 뺐다 이거 다 전략이었어 이 녀석아 이게 다 내 전략이라고 어이구 오네 오네 아이구 오네 온다야 온다야 아하 아하하 온다야 어? 어? 되게 봐주는 것 같아 우리 우리 데리고 노는 것 같아 왜 찌말돼 뭐 야 니가 치료해야지 나는 꽤 멀쩡한데 아 아 살인마가 어려운 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건 쉽지만 네명을 다 죽이고 바치기까지 해야돼서 어려운 거구나 이 치료 못하면 비명 지르나? 꺄악 꺄악 그래서 어그로 땜에 걸리게 되는 거구나 아 치료 짜증나 나 이거 더 귀찮아 아 이거 된 거야 안 된 거 어딨어 그럼 띠용 띠용 이 안에는 없어? 뭐야 뭐야 왜왜왜 어? 나 설정만진 거 없는데 어 엉엉엉 이러면 잡혀가야 돼? 으으으으으 소리가 왜 이렇게 또 짝지 내가 이거 또 줄였나 보다 안녕 아 그만해 자꾸 잡았다 걸었다 잡았다 걸었다 우리로 양식하는 거야? 난 어딨어 아 내가 여깄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아 근데 이번 거 진짜 잘했는데 이번 거 많이 나도 많이 살고 도와주고 했는데 얘 뭐야 어 놔줬어 뭐야? 쟤도 덫에 걸려? 뭐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왜 덫에 걸려 너가 세운 덫이 아니었어 아쉽다 야 아 나 일부러 나 잡고 한 번 놔주고 어 유비 거 같은데 한 번 봐줄게 봐줄게 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 저항은 그냥 시간 버는 거죠 그냥 다 죽었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거 우리 친구들 다 꽤 잘 살아있어 내 희생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으면 난 그걸로 된 것 같아 난 그걸로 만족해 얘 왜 내 앞에 있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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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구만 야 근데 너 나를 볼 때가 아니야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저 발전기를 뚜둑 뚜둔고 있다고 저리가 저리가 아 손아파 야 힘들다 야 힘들다 그냥 날 보내고 그냥 날 보내고 날 보내고 우리 친구들이 살면 난 그걸로 행복해 난 그걸로 만족해 아 근데 생각보다 무서운 게임이 아니었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네 목구리님한테 추천받을 때는 뭐 이거 되게 무섭고 깜짝 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별로 안 무서워 안 무섭고 오히려 그냥 캐주얼한 뭔가 좀비 미드 탈출 것 같아서 만만해 만만한데 잘하는 법은 모르겠다 구급상자에 내구도를 추가한다 아 붕대로 인해서 내 내구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붕대로 구급상자를 감아 그래서 구급상자가 단단해져 이건 생각 못했네 배터리 죽기 살기 기술발동버튼 아 무슨 스킬이 있나봐 근데 난 이거 모르겠다 스킬 뭐로 눌렀는지 모르겠다 아 이건 무서운데 오 시작하자마자 만났어 무뇨뇨뇨뇨 무뇨뇨뇨뇨 시작하자마자 만났어 내 친구들 어딨는지 알려줄게 으악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으악 오 잘 맞춘다 오 나 좀 빨라졌어 으악 내 덩치가 왜 이렇게 커 190은 돼 보이는데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돈다 길 알려주나봐 아니구나 아니구나 죽이러 가는 거구나 키 한 190은 되고 가자 가만히 있지 뭐 탈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이구 여기 있었네 고마워 근데 제 콧소리 콧노래가 들려서 별로 무섭지가 않다 으악 저기 있다 저 콧노래가 오히려 덜 무섭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풀어줘 그래서 으악 더 고마운데 난 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알기 쉽고 예스 이 게임 승률이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살인마가 더 이기나 초코포 아니 뭐야 생존자가 더 이기나 초코포는 항상 죽지만 초코포 하나는 만들자 하나는 1인분은 하자 예스 1인분은 했다 으악 으악 어떻게 알고 왔어 계속 벽기고 돌아 계속 누구 다쳤나본데 나 대신 다 부상상태기네 아 근데 나머지 어딨어? 발전기 뭔 소리야 꽝꽝거려 뭐 저기요 발전기 어딨는지 좀 알려줬으면 하는딩 아 맵이 너무 좁아 으악 으아아아 제발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건드린 거야? 어머네 누구 무너졌다 이제 하루종일 다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잡고 있어야 돼? 예스 저 기억하고 있는 거 어떡하냐? 저 기억하고 있는 가르마 씨 어떡해? 오호 예스 이제 이 정도는 하지 근데 내가 아까 하나 고쳤다고 쳐 네 개잖아 총 다섯 개잖아 내가 하나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이거 수리를 아무도 안 했어 공대생이 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있다는 거겠지? 왜 빨간색 표시가 저렇게 나와? 왜 빨간색 표시가 저렇게 나와? 오우 무서워 얘 이래가지고 언제 고치냐 나까지 죽는 거 아닐까 몰라 됐지? 새끼야 혼자 살어 나이가 몇인데 오우 아찔한데 아찔한데 야 이번 건 내가 캐리한다 내가 어? 자 왜 날 치료해? 별로 안 해줘도 되는데 안 아픈데 등 등에 글씨 써주고 있어 뭐야? 아 이 사람 우릴 봐주면서 하네 지금 엄청나게 봐주고 있네 어 커플룸으로도 해줘 어 같이 죽었다 그래도 뭔가 뿌듯하네 같이 죽었더니 미드위치 초등학교 사일런드휠 뭐야 방금 뭐 무슨 뚱이 노란 뚱이 같은 거 날라가지 않았어? 저 살인마가 되게 인기 많은가보다 다 적어네 거의 되게 가까이 있는데 일단 해보지 뭐 아 배 아파 아 소리는 나는데 뭐야 지금 지나가지 않았죠?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노랫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아 나를 별로 신경을 안 썼네 아쉬워라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저기요 살인마씨 저 나 좀 봐줬 어? 나 좀 봐줬으면 하는데 으아핳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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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엄청 잘 맞춰 왜 땡땡거려? 시끄럽게 어 여기 사람있다 아니구나 시체구나 으아핳 어? 안 죽이.. 아 죽인다 그가 날 봤어 그가 날 보고 죽여주고 있어 저기 세 명이서 말뚝밟기 하고 있어? 아니구나 하핳 아우 아프겠다 야 하긴 이런거는 하는 사람이 계속 해야 재밌지 뉴비가 하기엔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진짜 졸려 콤보게임을 하는데 졸려 아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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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사실 내가 그동안 계속 나가서 그렇지 이 제 죽음으로써 팀이 이겼을진 모르잖아 관전하자 관전